이 글에서는 생강, 강황, 카이엔 페퍼 음료로 신체를 해독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해독은 혈류, 간, 기타 배설기관에 있는 과다한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몸은 필요로 하지 않는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이 있지만, 가끔 이런 물질들로 인 핵 과부하가 걸려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다행히도 모든 장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독을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된 천연 재료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요리 및 약용 목적으로 잘 알려진 생강, 강황, 카이엔 페퍼를 사용해 보자. 이들을 한데 섞으면 몸의 주요 기관을 정화하고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음료를 얻을 수 있다. 이 음료는 소염 및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신체 해독을 돕는다. 지금부터 이 음료의 효능과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도해 볼 준비가 되었는가? 생강, 강황, 카이엔 페퍼 음료의 효능은 무엇일까? 생강, 강황, 카이엔 페퍼로 만든 이 음료는 뛰어난 건강상의 효능을 지닌 강력한 물질들로 가득하며 동시에 맛도 좋다. 이 음료는 몸을 해독하고 림프계를 정화하며 자연적인 방어력과 신진대사를 향상한다. 먼저 이 성분에 대한 의심이 살아 질 수 있도록 각 재료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생강의 특징 생강은 수세기, 동안 요리용 및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매콤한 향기가 나는 향실료이다. 생강은 전통적인 중국의학의 일부이지만 풍부한 영양 가치로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다른 문화 권에서도 사용되어 왔다. 생강은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지방, 비타민, 무, 기질,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생강의 매콤한 향을 내주는 활성성, 분인 진저룰에는 관철통, 호흡기 및 소화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는 소염 및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다. 또한 생강이 다음에 좋은 원천이라는 점도 기억하자. 비타민, B, C, 무기질, 캐슘, 인, 알루미늄, 크롬, 아스파르트산, 트리프토판, 플라보노이, 트카로틴 강황의 특징 강황은 생강과 식물인 울금이라는 식물에서 나온 향실료이다. 강황에는 간, 혈류, 건강을 위해 중요한 기타 장기를 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항산화, 소염, 해독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또 강황의 활성성분인 커큐민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염증성 질환 및 치멸관 질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치매나 알츠와 이머를 유발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반의 생성을 방지하기 때문에 뇌 건강을 위해서 강력하게 권장되기도 한다. 강황 섭취는 신진대사 촉진, 관절량 완화, 조기노화 방지 등을 위해서도 추천된다. 카이엔페퍼의 특징 카이엔페퍼는 민간요법 및 요리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향실료이다. 풍미를 주는 것에 더해 형산화, 소, 염, 항생 성분이 함유된 물질인 캡사이신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카이엔페퍼는 비타민 B, C, E, K맥 칼슘, 칼륨, 섬유질이 좋은 원천이다. 여기에는 통증을 해소하고 부종에 완화하는 진통성분이 있어 연고나 크림을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카이엔페퍼의 해독 효과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림프계와 소, 화계의 속도를 늘려주는 능력 덕분이다. 생강, 강황, 카이엔페퍼 음료 레시피, 해독 음료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며,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재료는 필요하지 않다. 두세달마다 1번씩, 5-7일간 이 음료로 해독하기를 권장한다. 재료, 신선한 생강 2조각 강황 가루 2작은술, 10g, 카이엔페퍼 입고즙, 4g, 레몬, 2개 물 2리터 꿀, 선택, 만드는 방법 생강 뿌리의 즙을 내 레몬즙과 섞는다. 2. 두 재료를 강황, 카이엔페퍼, 남은 레몬과 함께 물 2리터에 넣는다. 나무수저로 잘 저은 다음, 필요하다면 꿀을 약간 넣어 단맛을 낸다. 10분간 우렸다가 마신다. 이 음료를 매일 권장되는 시간에 공복에 마신다. 마지막으로, 특정 재료들이 일부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 건강상의 질환이 있거나 이음, 료가 당신에게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심이 간다면 의사와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이 음료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하며, 모든 성분의 효능을 얻기 위해 권고사, 항을 잘 따른다. 이 음료를 지나치게 문을 들어간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